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서요 세대 내부뿐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서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 관계자는요 공동주택 입주 후 하자 문제로 집단 민원 등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시공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파트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